야야야 니 왜 찍고 있어? 아니 작작 찍잖아 작작 줘! 그리고 이제 꼬리살 등살 다 섞인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지 미키 광수 크게 할 수도 없어 크기를 떠나서 대충 하시는 거 같은데 들으면 물지채잖아 여기 이제 딱 아까 삭발하고 그 다음에 얼음 입수한다는 음식 쫙 나왔잖아 또 오랜만에 왔네요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거를 뭐라 그러지 먹는 구데기가 있더만 아 밀웜 밀웜? 밀웜이 영어로 구데기란 뜻이야? 모르겠어요 밀웜이라고 하더라구요 밀웜 밀웜이요 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아! 음식 지렁이! 밀웜 맞네요 밀이 음식이고 웜이 지렁이니까 밀웜 먹는 지렁이네요 네 알았다 꿈뚜뚜뚜데요 미생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난리 피울 거 같은데 밀웜 식용구덕이 몰카 와 후 멀쩡 야 잠깐만 요거만 가지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아니 또 카메라 찍는다고 더 바쁜 척 멋있는 척 아니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네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좀 어때요? 아 안되지 지금 많이 심각하지 아 그래요? 응 그럼 오늘 먹방 요거 지금 솔직히 이거 좀 찍어달라는 의미에서 이거 요렇게 쫙 세팅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아니야 원래 이렇게 나가 응 그러면 오늘 좀 맛있게 단양 회수 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거 어때요? 아니 나야 좋지 아 진짜로? 어 나야 이렇게 뭐 해주면 지금 코로나 때 다 힘든데 네 좋지 뭐 어 아 나 10만됐을 때 형 축하한다고 전화 한 번 안 오더라 아 그 일이 많아가지고 네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럼 형도 충분히 기뻤네요 아 기뻐지 그러면 10만된 기념으로 어 선착순 100명 단양 회수산에 오시는 분들은 소가리를 무제한 드린다 요거 어때요? 망 안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도와준다는 거야 망 안 하는 거야 하하하하 맛도 없는데 친하니까 괜히 맛있는 척 이렇게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진짜? 아니 이런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맛 같은 거 좀 냉정하게 평가해도 될까요? 아 그럼 우리는 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 자기가 자기들이 먹는 먹는다는 생각으로 애들 다 그렇게 오늘 입맥 싹 걷어내고 그럼 정말 냉정한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맛있게 해줄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맛이 없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상한 게 조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까지도 그냥 내보낼게요 이상한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내보내 아니 내보내 우리 이상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음식이 짜고 간이 맞고 안 맞고 차이는 있겠지 네 근데 뭐 맨날 하던 대로 하니까 하마 뱃살 그리고 이쪽이 맛있는 거야 배꼽 배꼽 먹으면 배꼽 빠진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 아 재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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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까 잠깐만 너도 어이없지 나도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목차로 해 제발 제법이다 네 꼭 뭐 할 때 들어갔지 맞네 꼭 할 때 들어갔지 요즘에 은근히 은근히 촬영하는 거야 기다리고 응 귀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듣고 있다가 들어온 거야 지금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응 뭐 사람들 많이 알아보고 이래서 아니 힘든 건 없어요? 아니 힘든 건 없어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뭐 쥐 그거 때문에 어? 뒤에 쥐 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뭐 근데 뭐 없는데 뭐 비눈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런 거 같다 놀리긴 하지 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엉엉 이러고 와가지고 열받아요 어때요? 아니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화를 잘 못 내 아 그러면 이거 보신 분들은 진행할 때 아 그런 거 자꾸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화를 안 낸다면 아니 내 낼 때 아니 그러니까 낸다라는 거야 안 낸다라는 거야 내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고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도 뱃살 배꼽 위쪽이지 요쪽은 그리고 이제 뭐 꼬리살 등살 다 섞인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 음 형도 배꼽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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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배꼽 세 어? 어? 아 내가 몸이 좋은 보통 먹고 다닌다니까 나 배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아니 그때 배꼽 잠자는데 손이 한 여기까지 들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기뻐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오 오 이거 연습하나? 아니 아니 이렇게 살짝 돌리려고 했는데 아 아 아 아 양념 양념이 쭉 딱 올려 응 대단하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으음 불은 또 이제 어 불도 조금 만들어 온 거야 그냥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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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치 맛있겠다 으아악 으아악 이거 뭐예요? 열기? 열기? 어 으음 야 오늘 저기 뭐야 가게 문 열기 아 아 아 오늘도 열기차게 으어우 활기차기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냥 하하하하하하 나는 원래 열기차기를 하래 에에 활기차기지 열기차기가 어딨어요 달라먹고 어 어어 아 머리카락 씹어먹어 입으로 먹었어요 아 와 눈알 먹어요 안 먹어요 눈알은 원래 먹는거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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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맥주 국땅한테리온사람한테 했네요 짠 짠 짠 짠 짠 한 번 하고 미키강수TV 10만 구독자를 끝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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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이키겠습니다 아 아 아 시원한데 왜 이렇게 시원해요 물파스는 없다는 소문이 있네요 아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 아이 생각 안 나면은 부산 시원 소주를 넣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이제는 제가 한 번 싸드리겠습니다 형 저 근데 국은 저게 무슨 국이에요? 저거 소 소내.. 소머리하고 소내장 소내장 다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예 알겠어 이제 이거 싸셔야죠 자 요거 간장 아니 나 이거 고추장 고추장 좋아해 어 맛있어 어 야 맛있겠다 아 한 잔 먹고 네 한 잔 먹고요 아 아 오케이 에에에에에 쉬잉 흐음 어우 야 억 오 어어 이게 진짜 해! 오 어 진짜 좋았어요 휴글 하늘에 두ución 뾰 야 야 설렙는데 저 몰카 완성!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먹으면 돼요. 몰카 다. 야 와사비 몰카. 와사비 몰카였어요. 와사비 몰카였어요. 와사비 몰카 성공입니다. 재혁이 또 왔다. 야 니 근데 일부러, 방송에서 일부러 막 카메라 칠려고 들어온 거 같다고. 아니요. 저거. 아니 근데 보냈는데는데 왜 니가 가지고. 아 요즘 자꾸 방송 욕심 있어. 방송 욕심이래요. 방송 욕심 있어. 아니 저번에 나 없을 때. 아니 좀 바빠가서 제가 온 거예요. 주방에. 그럼 아니 그럼. 그러면 이 영상 써 말아. 지금 너 나온 영상 여기 담아 아니면 편집시켜. 저거 나온 거 써야지. 저거 나온 거 써야지. 저번에 나 없을 때 사진 찍어달라 그랬다. 어. 껴채 먹어야 맛있어 이거. 야. 이게 뭐로 나온 거예요? 이거? 스키지? 스키 다시. 나 이 스키야! 뭐 이 새끼야? 어떻게 해? 이 새끼야? 까지. 아 이 새끼야. 순간 당황했어. 상진이 형은 가만히 있었어. 아니.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맞잖아. 순간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어. 뭐해? 이거 뭐해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한가지만 짜증 나. 아니. 이 새끼야 형이.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밑반찬. 그러니까 우리말을 사용해야지. 외래여를 사용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각심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금방 찍은 거야. 근데 뭐.. 왜 이렇게 조그만 걸.. 다른 음식이 많으니까 애들이 조그만한 걸 보냈구나. 네, 너무 많으니까.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맛있다 이 스키야. 뭐 이 개 음식이야? 나는 스키라고 그랬고 왜 욕을 하세요. 이거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높으신 분 여기서 만나가지고 딱 먹고 스키 본 다음에 어? 뭐 이 스키야? 야이.. 저거 뭐야? 나 가냥 띠리띠리야. 너 뭐? 이게 미쳤나 진짜. 개그해요. 개그. 개그. 아이, 저거 당장 문 닫게 해. 저거 당장 문 닫게 해. 아니, 미키 강수한테 배웠다고요. 뭐 미친 화면서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요. 나는 어설프게 따라하면 큰일 나야. 나는 이 사람이랑 표정, 뭐 성향 이걸 다 순간 느끼고 치는 거니까. 다 빠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뭐야? 김 깔고 가요, 왜? 아, 소리 듣는 거야. 아, 너. 아, 너. 김치 왜 이렇게 맛있지? 김치. 진짜 김치가 왜 먹고 근데 밖에 가도 그냥 어휘가. 김치. 야채에 먹는 것도 길게 먹잖아. 뭐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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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 못 내렀 땜에. 한 잔 딱 먹고. 야채에다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꼭꼬리가 맛있다. 아, 나 좋아했는데 꼭꼬리 안 먹어봐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앞에 데뷔 시킬게. 형 앞에 데뷔 시킬게. 어. 형님 왔다는데? 지금. 왜? 장 트러블를 났지. 아니, 뭘. 하하하하. 장 트러블를, 이게 씨. 어, 진짜 산빠빠지 없는지. 어, 장 트러블를. 아니, 그냥 장 트러블를 안 건나? 아, 니네 화장실 안 가? 아니, 그러니까 배 아프냐고요, 지금. 아니, 빨리 한 잔 먹고. 아니, 그러니까 배 아, 안 아프죠? 아니,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 배 안 아프면 계속 있고. 아니,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 아, 장 트러블를, 장 트러블를. 아니, 우리 왜 자꾸 오늘 화장실 얘기해? 아, 그럼 안 갈 거죠, 그러면? 아, 하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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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돼. 못 참아. 야, 이런 거 하지 마. 야, 이런 거 하지 마. 아, 못 참아. 아, 못 참아. 아, 별로였다. 지금 잠깐 나갔다, 나야 되겠다. 손님들이 나 참. 안 찾았는데. 아니, 찾는다. 아니, 나 봐라, 나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 기회를 안 나가니까. 와. 이 기회를 다 찾아서. 지금 수류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이거 내가 몇 군데 탁탁 놓을 테니까. 이 기회도 바람 잡으라고. 야. 이 기회를. 아니, 어차피 식용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기회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 오, 움직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황이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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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하하하. 아, 이따 머리 잘 보여. 아, 이제 못 먹어요, 아니면? 난 먹었네. 하하하하. 아, 진짜. 누구에 있는 거예요? 어? 누구의 용래는 거야? 된장이야 된장이지 왜요 왜요 왜요? 내 눈에만 보여요 왜요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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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된장 좋아하는데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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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좋아하는데 왜요?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건 아니라고 이거 구독인데? 이거 구독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구독인데? 아니 형 아니 이게 된장에서 왜 나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니 그게 된장이 살아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근데 야 이 말 얼굴 찍지 마 아니 근데 야 이 말 얼굴 찍지 마 야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왜 나왔지? 아니 위생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왔겠죠? 아니 우리 집에서 이게 나... 잠깐 된장? 여기도 있는 된장이 어디 있어? 야 이거 저고 고래 휴충 아니에요? 아니 골...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 고래 측인가 그거 아니에요? 방어에서 왔어 아니 고래 약속했잖아 리얼로 다 내보내 이런 거 다 아니 리얼도 뭐 야 야 끊어봐봐 너네 지금 뭐? 잠깐만 야 아니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나... 위생상태가 별로니까 안 나오는 거죠 형님 아니 위생상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고데기가 살지 깨끗한데 왜 살아요 그러면 일급수에 고데기가 살아요 야 고데기 조심치 야 니들 이거 아 이거 심각하다 진짜 아니 아니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 이런 거 손님한테 이런 거를 음식으로... 아니 손에 실리지 말고 나도 심타 아니 손에 실리지 말고 나도 심타 아니 이런... 하하하하 아니 나도 짜증나 죽겠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음식을 손님한테 내줬다고요? 이런 거를? 잠깐만 나 주방 좀 갔다 와볼게요 구더기 장... 아니 미안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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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야 저쪽이 확인하는데 아니 아니 지금 봤다고 아니 더러우는 거를 봤다고 더러운 데를 봤는데 이런 게 안 돼있다고 솔직히 저는 구독자와의 약속이라서 이런 거 리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진짜로 막 있다 큰일 났다 아니 이게 저희 시이 성적 어디 중간에 막 있다 큰일 났다 아니 이게 저 이 시이 성적 어디 중간에 아니 내가 소리를 질러 아니 음식점에서 구독이 나온 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잘한 거예요? 야야 이거 야야 니 왜 찍고 있어? 아니 왜 야야 이거 야야 니 왜 찍고 있어? 아니 왜 야야 니 왜 찍고 있어? 야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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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찍어야죠 형님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찍어서 찍어서 이런 걸 봐야죠 잠깐만 아니 이런 걸 해서 형님도 어? 하하하하 문매를 맞아야지 너 개농장 가서 아니 개농장 가서 아니 지금 확인해 봤는데 없어 자 식용구더기몰카였습니다 시 뭐? 식용구더기몰카였습니다 식용구더기몰카였습니다 네가 구더기를 가져왔다고? 아니 구독자가 구독자 아니 구독자가 구독자를 왜 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나 진짜 그냥 회수산 식용구더기몰카였습니다 와후 하하하하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하면 실망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먹는 거 사람들이 실망한다니까 와후 하하하하 미키란톤 조카 야 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하하하 하하하하